어흑을 순조래야 자 엑시 개변동 황선호 감독입니다. fc 불나방 인천수 감독입니다. fc 구척 장신 최진철 감독입니다. 이게 뭐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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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개벤져스와 FC 구척 장신의 본선 A조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BS 사장배 골 때리는 그녀들. 드디어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정말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말씀드린 순간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는 역시 모델로 이루어진 구척 장신팀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데벤져스는 이제 조금씩 종종 걸음으로. 약간 저 80년도의 유럽 선수들과 우리 한국 선수들의 피지역. 지금 피지컬 차이가. 이야. 저게, 저게 같은 유니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팀. 우리 팀. 진영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진영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진영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진영. 박진영은 아니겠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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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작합니다. 원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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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출신! 어 패싱 좋아요! 공판 공판! 신봉서 헛다리! 헛다리인가요? 헛발질인가요?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길어요. 신봉서 선수! 이현희 선수가 걷어냅니다. 이현희 선수가 다리가 기니까 그냥 툭 갖다 댔는데도 거기에 발이 닿네요. 우와 대단한! 대단한 팀이에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신봉서! 아! 자수가요! 자수가요! 안영미! 안영미! 재밀어요! 대단합니다. 열띠데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요. 네. 이현희. 수비 좋아요. 한혜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한혜진 버텨주고. 지금 말이죠. 아! 빽입니다, 빽입니다. 이경실. 아! 일단 내보냅니다. 첫 번째 코너킥 개벤져스 찬스죠. 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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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는 누키가 힘들겠죠 개벤져스가 아무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유척 장식 하지만 얕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얕지 불렀습니다 유경실 신봉선 자기가 직접 옵니다 남현 팀 볼 탕봉 볼 탕봉 볼 탕봉 다리를 뻗었지만 좀 짧았습니다 넘어집니다 저기 무슨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십봉선 가로챕니다 오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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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려주고 안영미 아 아 아 신봉선 오라미 오라미 쳤습니다 열렸습니다 와 아 안양미 오우 끊은데 골라오는데요 진아름 좋습니다 진아름 대이로 진아름 대이로 진아름 좋습니다. 진아름, 진아름, 진아름 기회. 진아름 기회. 진아름 기회. 골포스트 맞았어요. 골포스트 맞았어요.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송경화 선수가 대신 트윗됐습니다. 송경화 교체. 경호 언니. 송경화 선수가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오 무슨. 신봉선 부딪혔는데 박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골대 나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로고. 슛. 아, 네. 좋습니다. 아이린. 잘했어. 빨리, 빨리. 아, 신봉선. 심정이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 신봉선. 애린 골키퍼 던져주고 달려갑니다. 경찰. 아, 나나, 나나나. 안형님 불어졌습니다. 아, 안형님. 손을 들어요. 아, 저거 액션이지요. 예. 저게 건든 적이 없거든요. 아, 괜찮아. 괜찮다고? 아, 그럼 다시다시요. 영리야, 이현아. 영리야, 이현아. 심판이 안 걸려. 다 같이. 오답이 잡았어요, 오답이. 오답이 낼 슛. 아, 막혔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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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영미가 너네네요. 의외로 안영미 선수 수비를 잘해요. 전반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은혜진에게. 좋은 패스. 안영미 끊어냅니다. 신봉선, 신봉선. 이현이를 넘지 못합니다. 신봉선, 바깥발로 밀어줍니다. 좋습니다. 신봉선, 이경실입니다. 이경실, 이경실. 하지만. 이경실, 이경실. 이겨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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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전반전 경기에 이어서 말씀 들으셔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파이팅! 아 나 갑자기 머리 하얘졌어. 컴백 줄게요. 자 키즈 소리와 함께 후반전. 국척 장신의 공으로 시작됩니다. 어 여유 있어요. 아 한혜진 선수 골키팅을 잘하는데요. 어 좋습니다. 이경실 선수가. 이경실 이경실. 흥분하지마. 야! 아 신봉선 키팅 좋고요. 한혜진 따라갑니다. 이경실. 하지만 걷어내는 진아름입니다. 어깨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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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그룹 그룹. 신봉선. 이경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아웃이의 끈어끼기에요. 잘했어 아이린. 어깨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오나미. 오나미. 그룹 그룹 그룹. 신봉선. 이경실. 슛. 슛. 아깝습니다. 혜진아 거기 서있어. 가. 한혜진 걷어냈고. 한혜진. 지금 최진철 감독님 좀. 천천히. 봉선아. 나와주세요. 좋아 좋아. 띄워 띄워. 봉선아 띄워. 여기까지 안 나가요. 오나미 저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올려주고. 띄워 띄워. 오나미 저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올려주고. 아이린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키디 나왔어요. 아. 자 바로 던집니다. 아이린 선수가 생각보다 꼭 키퍼를. 아이린.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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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혜련 키퍼가 지키고요. 어 이게.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으로 가. 어 뭐야 뭐야. 이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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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좋아요. 한혜진. 에벤져스 전담 찍혀오는 신봉선 선수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오나미. 아 기습적인 슈팅. 벗겨주고. 자 슛. 아 벗어납니다. 페널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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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킥입니다. 아 기습적인 슈팅. 페널티킥. 페널티킥. 아 이게 핸드볼 반칙인가요. 핸드볼 반칙이 나왔어요. 네.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뭐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자 나오는 공을 다시 차겠다는 얘기죠. 자 리바운드를 노리고 있어요. 오나미. 노리고 있어요. 오나미. 아. 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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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입니다. 아 어렵거든요. 나이스 선방이에요. 아이린. 슈퍼 세이브입니다. 오. 기기 정말 좋아요. 안영민 따라갑니다. 안영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커트해야 돼요. 커트해야 돼요. 손봉선. 이현이가 맞고 있습니다. 이현이가 맞고 있습니다. 손봉선. 사람을 밀었어요. 사람을 밀었습니다만. 찰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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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죠 지켜야죠.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오. 오나미. 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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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막혔습니다. 걷어냅니다. 남이야. 과감하게 때리면 어땠을까. 신봉선 또 한번 밀어주고 이경실 잡고 돌려줬습니다. 신봉선. 아이린 키퍼 선박입니다. 바로 던져줍니다. 이현이 좋습니다. 이현이 밀어지고 하지만 안영미 끊어내고요. 다시 한 번 진아는 몸싸움 몸싸움. 다시 한 번 진아는 몸싸움 몸싸움. 신봉선 신봉선 신봉선. 저게 뭐지요? 다 풀어 다 풀어. 해당. 진아름의 결정적인 헤딩 찬스. 진아름의 헤딩골이 나왔다면 말이죠. 아 너무 힘들어. 이걸로 5분 끌자. 이걸로 5분 끌어 봉선아. 양 팀 선수들 모두 지쳤습니다. 빨리 빨리. 봉선아 경고. 저 반칙이에요. 시간 끌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안 돼요. 태장. 태장 태장. 이 사람은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싸 아싸 아싸. 빨리 빨리. 하나 더 받으면 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옐로우니까 괜찮아. 옐로우니까 괜찮아. 1분 넘었어. 이경 씨. 친봉선. 호남이 비었어요 호남이 비었어요. 친봉선 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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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습니다. 막혔어 송혜나. 송혜나. 이경실이 송혜나를 그냥 밀어냅니다. 자 이게 스크린 플레이리라는데. 자 마지막 공격인가요? 아직 시간이 있나요? 호남이. 이경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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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차기가 나왔어요. 지금. 가만 차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키거든요. 왔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키거든요. 자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와. 오. 패스 끄지 말했습니다. 끄지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아 아깝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캐벤져스 대 구척장실의 해결. 결국 1대0으로 FC 캐벤져스입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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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의 있는 모습입니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기를 본 거죠. 자 캐벤져스 대 구척장실의 해결. 결국 1대0으로 FC 캐벤져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비조 중결승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천수 감독이 이끄는 FC 불라방 대 김병지 감독님이 이끄는 FC 국대 패밀리. 아 실력이 상당하고 확실한 에이스 플레이어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이천수 감독의 아내분이시죠. 네. 우리 심하은 선수가 김병지 감독 쪽에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아 묘한 거죠. 묘한 거죠 이거를. 표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오우야. 어 밀어내요. 어 밀어내요. 어 밀어내요. 아 대단합니다. 몸싸움 안 밀립니다. 야 순간 남자 축구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박선영 선수. 태경아. 아 근육이 다 닿아일 정도로. 지금 온몸이 근육으로 무장되어 있는 박선영 선수인데요. 남편이 미술을 지우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아 헛발질. 등본은 11번인데. 아 할 줄이야 11번.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등본을 달고 헛발질을 하다니. 아 그렇지. 물건이. 오케이. 오 정미라. 나이스 아웃. 전미라 선수. 공 차는 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FC불라방 팀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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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슈팅. 한채하 선수의 슈팅이 한참 벗어납니다. 네 한참 벗어났어요. 아 지금 차두리의 제수 씨인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아르기호 선수 손으로 넣을지 발로 찰지 고민하는 끝에 손으로 던집니다. 던집니다. 어. 어. 완전히 지금 밀려 넘어져요. 자 이천수 감독님 지금 표정이 애매해요. 애매한 표정입니다. 이게. 남아주세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 킥이 셀 것 같아요. 정미라 선수 너무 앞이 심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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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화 대단한 프리킥. 야 직접 들어갈 뻔 했어요. 어. 어 가슴 트래픽. 이게 웬일입니까? 우와 박선영. 합니까. 우와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도안했습니다. 역시 김병진 감독님의 아내, 킥이 달라요, 킥이 달라요. 신호범, 국 멈춰 세우는 거 보세요. 명서현, 명서현, 명서현 올라갑니다. 전미라. 박선영 걷어냅니다. 심하은. 심하은 선수. 절차입니다. 전미라 터링슛. 전미라 터링슛. 전미라 터링슛. 신호범. 대단합니다. 심하은.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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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현, 영서현. 전미라. 선수입니다. 아깝습니다. 명서현의 패스를 받은 전미라 터링. 대단해요. 대단히 없습니다. 어느 쪽을 보나요, 어느 쪽을 보나요. 키가 막힌 패스입니다. 한채야, 한채야. 한채야, 한채야. 터뜨려. 슛. 슛. 안혜경 킥호의 선박입니다. 아깝습니다. 오. 던져, 던져. 던져. 잡아. 아, 좋아요. 화이팅 할수비 수robs. 올려줍니다, 전달됩니다. 슛. 슛. 던져, 던져, 다져. 슛. 아, 누워주세요. 박선영 형! 박선영 형! 박선영 형! 저리로 가. 킥 봐! 오! 킥 봐! 킥 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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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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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판이 불지 않았어요. 오! 화이트야! 화이트야! 중거리! 오! 화이트야! 중거리! 다이렉트 시승 때렸어요. 본인도 놀라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 전반전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2분. 한치가 잘 거절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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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화이트! 와! 나이스 팀입니다. 야, 진짜 여기 축구를 알아요. 자, 전반전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전반이 끝났다고? 너무 짧아! 한 꿀만 더요! 오! 다이렉트 중거리 슛! 그대로 때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전미라 선수. 기습적인 슈팅! 던져!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헤딩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세요. 약간 헤딩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부분이 핀 꽂은 부분이거든요. 핀에 맞은 거예요. 하나, 둘, 가! 옳지! 오, 전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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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달라요. 끊어냅니다, 박선영. 오, 대단해. 명서현. 신효범 선수도 수비 위치에서 잘 끊어내고 있어요. 심하은의 사실상 프리키. 오! 이게 뭐죠? 사실상 프리키. 오! 이게 뭐죠? 또 한 카트 따먹었어요. 몰랐어요. 와! 막아, 막아, 막아! 와! 어, 탐동입니다! 올라갑니다. 박선영 같이 가. 한채야. 어, 탐동! 가!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박선영 같이 가. 한채야! 한채야! 어! 한채야! 어! 골물비였어요! 한채야! 한채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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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물비였어요! 아! 결정적인 수비를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아! 한채야! 한채야, 헤딩! 야, 헤드볼! 헤드볼! 괜찮으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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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으시대요? 네. 잠시만 천천히 달려와서 프리킥! 막혔습니다.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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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범! 신호범! 아! 안혜경 키퍼! 안정적으로 킵핑합니다. 안혜경 잘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박선영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선영 쪽인데요. 한채! 아, 끌어갔어요, 끌어갔어요. 박선영 올라갑니다. 박선영, 흘려주고! 박선영, 흘려주고! 와! 김은영! 김은영! 와! 김승현 키퍼! 김은영 키퍼! 판단력이 대단합니다. 키퍼! 끝까지 공부가 쫓아가요! 아, 키퍼 왜 이렇게 멀리 나옵니까? 승현아, 승현아. 보고백이. 키퍼가. 오늘 키퍼가 하면 대박입니다. 박선영 킵입니다. 위협적이죠. 네. 언제나 기대되는 박선영. 다행팀! 한채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볼. 위로 보고 차갑니다, 위로. 발목 고정하고 위로. 그렇지!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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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골 넣는 골키퍼의 아내답습니다. 좋아! 자, 안혜경은 바로 던졌어요. 바로 던졌어요. 하지만! 한채야! 한채야! 명소연! 정밀아! 정밀아! 한채야! 다시 한 번! 오! 다시 한 번! 오! 토요나 나왔어 빵! 토요나 나왔어 빵! 오! 다시 한 번! 오! 다시 한 번! 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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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얼티고 섬킬 때! 공이 빠져나가는 건 박수 선수가 잡아서 공기껏 가랑이를 통과하는 슛! 아! 기가 막힌 선제골! 야, 아직 시간 남았어! 야,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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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 동점골을 국대 패밀리가 놀 수 있을지! 바로 연결하고요! 이제 좀 수비적으로 잠글까요? 아직 안 끝났어! 자, 강경원! 박선영에게! 박선영! 첫날 됐습니다! 박선영! 쇼! 박선영! 쇼! 턱발지! 명서현! 턱발지! 명서현! 박선영! 걷어내! 얼굴에 맞았어요! 아니, 아닙니다. 막아냈어요! 명서현! 공기, 몸을 훔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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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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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서는 쭉 하지만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박석영입니다 한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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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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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야야야야야야야 이야 한 명 정도는 그냥 개껴로 국대 패밀리는 지금 굉장히 절채절명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0대1로 뒤지고 있구요 올려주고 으로워 신효범. 자 신효범. 평소 평소. 평소. 안 해경. 밖에서 잡았어요. 밖에서 잡았어요 안 해경.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와우. 와우. 전미라. 우와. 진짜. 우와. 맞고 벗어납니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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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하은 선수가 골키퍼로 들어갔고 포지션 변경이에요. 김병지 선수 안에 김수현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동점골. 동점골을 국대 패밀리가 놓을 수 있을지. 김수현 선수가 나와서. 네. 자 어떤 작전인지 궁금합니다. 자 김병지 감독이었던 승부수. 이번에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자 뭐죠. 자 박선영이 킥을 하고. 자 올려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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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Oaat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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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sick boy일ί. 10 Buck,岑보다. 일단 모험수를 두는 거죠. 모험수 길게 찼습니다. 모험수 길게 찼습니다. 도 나왔어요, 전미라. På. 전미라야. 아 약하게 맞았습니다. 전미라. 아 약하게 나갔습니다. 우리 임치오버. 전미라. 전미라. 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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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따라가나요 전방 합방 하지만 불나방 팀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게 공가요 어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어 어 어 뼈 따라와 아 아 놀랐어 아 놀렸어 곱 놀렸어 곱 쌍일곱 엡시불라방 좋아 경기 끝났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4강전 결국 엡시 불라방이 국대 패밀리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너무 아쉽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많이 아팠죠 아 아 아 아 아 으 으 sb